이곳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입니다. 대덕면 금강호수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날씨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 더워줬어 날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모두 좋아서 날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io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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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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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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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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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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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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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